방탄소년단의 뷰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의 뷰라고 합니다. 암화로 이름 바꾸고 나서요? 별 번째구나.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수영 좀 나지 않을까요? 수영 나도 수영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? 수영 좀 기르고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냥 길거리다니 네, 제 꿈입니다. 처음으로 마마에 설 수 있게 된 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같은 교정, 같은 제스처를 하면 질리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곡이라도 늘 무대마다 다르게 더 새롭게 재밌게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조금 저에겐 큰 도전이고요. 제가 이뤄내야 되는 숙제? 수영은 수영은 수영은